충남 연구원이 금강 하구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하구뚝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연구진은 충남 지역의 하구뚝 숨은 34개 가운데 80% 이상이 닫혀 있어 금강 하구의 퇴적토가 증가하고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 사라져 수질오염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리고 바닷물이 순환하기 위해 충남도와 전북도가 협의를 거쳐 금강 하구뚝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